동대문구가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계약에 따라 온라인 수업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지원합니다. 이번 스마트기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, 저소득 한부모, 차상위계층 등의 가정에 속한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등 총 2,083명입니다. 이번 지원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 교육청,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협력해 결정한 사항에 따른 조치로 동대문구가 2억 9,200만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분담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5억 8,300만 원을 더해 총 14억 5,800만 원으로 스마트패드를 구매 대상 학생에게 지원했습니다.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온라인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원활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